. . . . . . . 자 리액션. 레츠고 바로 가겠습니다 리액션. 자 바로 갑시다. 야 오랜만에 보고 싶은 리액션 있니 야킹아? 깔하면 간다. 옷 벗는 거 빼고 다 간다 진짜. 이게 뭐야? 레전드? 뭐라고 리중 딱 한 번 해달라고? 아 근데 이게. 아 이게 어디 리버풀 팬들한테 너무 죄송한데. 리버풀 팬분들 죄송합니다. 아 그냥 안 할게 딴 거 같게 딴 거. 왜냐면 이게. 아 그냥 좀 그렇네요 제가. 예 그냥 안 하고. 죄송합니다. 아 나 김 뭐라네 반갑습니다. 이 펠 우승 못하는 팀 누구야? 또 잊지마. 리중 딱 리중 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. 리중 딱 리중 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. 리중 딱 리중 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. 리중 딱 리중 딱 신나는 노래 같이 신나는 불러본다. 미행단 노래 가사는 생활과 정보가 있는 우리 노래. 리중 딱 신나는 노래 같이 신나는 노래. 아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리버풀 팬들한테 로우킥 한 대 맞고 가겠습니다. 뺨 세 대 한 대 때리고 시작하세요. 아 싱Si. 아 지 진자 세 대는 뭐 어떻게 해 이 XXX. 진짜 아파. 하아! 으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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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!